노인요양시설 실버강사 파견 분야의 선도업체 브레인힐에서 역량있는 강사님들을 모십니다. 저희 브레인힐 시니어 콘텐츠랩은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령자 케어와 교육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미술, 교구, 놀이체육, 레크레이션, 행사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지사 운영기반으로 함께할 능력있는 열정 가득한 강사님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브레인힐 시니어 콘텐츠랩에서는 일반 강사 경험이 없는 강사님들께도 6주간의 교육과 현장 실습, 월 1회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요양 분야의 전문가로 양성시켜드립니다. 경험을 보유한 경력직 강사님의 경우 팀장 진급 및 지사장 역할도 수행 가능하신데요. 팀장급 강사님의 경우 강사 활동뿐만 아니라 강사 양성교육, 영업, 팀원 관리 등을 통해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요양시설 등에서 체육, 레크레이션, 행사 등의 진행 경험이 1년 이상이며 부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분을 찾습니다. 기본 근무 시간은 평일 중 선택 가능하며 기본 급여와 수당을 통해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지원은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힐 시니어 콘텐츠랩에서 함께 가치를 창출하실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